군무원 시험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번 7급 군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경영학 문제에 대해서 총평을 잠깐 드리자면 9급 총평을 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어렵진 않았어요 7급 수준에 나올 만한 일반적인 평이한 문제 수준으로 문제를 냈다 당연히 9급 보다는 어렵게 나왔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 전혀 지역적인 문제를 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었는데 9급 군무원 시험 경영학에서는 계산 문제가 없었어요 내년에 또 나올지 모르는 거고 이번에 7급 문제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한 문제도 사실 수준이 높진 않았습니다 사실 계산 자체가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라기보다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풀 수 있는 정도가 회계학 문제에서 회계 파트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7급 수준의 문제로 출제가 됐지만 난이도 면에서는 높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정도 수준 7급에서 낼 수 있는 평이한 수준 그래서 7급 시험에 출제된 경영학 문제도 변별력 면에서는 경영학 문제가 변별력으로 높이긴 어렵지 않았을까 이번에 다른 과목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수준의 문제는 이번에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들도 그렇게 난이한 문제는 출제가 안 됐어요 충분히 다 수업시간에 한 번씩은 검토했던 내용들이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들 예상했던 문제들 중에서 출제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저랑 한번 같이 풀어 보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계획, 조직화, 지위, 통제 등 경영관리의 네 가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물어봤죠 그래서 관리활동의 네 가지 기능, 계획, 조직화, 지위, 통제 관련해서 각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질문은 계획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획화는 미래의 추세에 대해 예측하고 예측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과 전술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결정하는 과정은 계획화가 맞죠 그래서 이거 맞는 질문 1번은 맞아요 나머지 틀린 내용들을 한번 보면 조직화는 조직이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지 조직이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지 목표죠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직원의 성공적인 수행을 보상하기 위한 과정 이것도 조직화, 계획화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조직화는 틀린 얘기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지위는 조직의 구조를 설계하고 모든 것들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이게 이제 조직화죠 조직화 세 번째가 조직화고 네 번째 비전을 수립하고 조직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의사소통 및 권한과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 이게 권한과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지위입니다 지위 지금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는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하면 뭡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원론적인 활동이 바로 이제 경제적 활동이죠 경제적 활동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경제적 활동이 가장 원론적인 거고 그 외에 요즘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게 뭐야 이 환경과 관련된 활동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 요런 게 많이 지금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또 여러가지 이상기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이 단순히 옛날처럼 영림하는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가지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또 기업이 사회에 어떻게 또 환원하느냐 자신의 이익을 또 환원시켜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 2, 4번은 맞는 얘기고 대외적 공헌성은 이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외적 공헌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 2번 4번 지문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3번이 답이 되는데 미국 경제학자인 밀던 프리드먼은 시장에서의 경쟁과 이혼 추구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이에요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분이긴 한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인물들까지 달리기 기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분은 자율시장 경제를 대단히 옹호했던 분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간다고 본 게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했던 내용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3번이고 나머지 내용들을 보시면 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소유주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복리와 행복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배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은 청량, 공정, 존중 등의 기본적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다 법률적 책임이 아닌 법률적 책임의 도의적인, 도덕적인 아니면 어떤 윤리적인 책임의 범죄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책임하고는 또 별도의 엄연히 나눠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법적 외적인 책임이잖아요 법률적 외의 책임이니까 네 번째 자선재단 운영, 사회적 약자고용, 환경보호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4번 문제 뭐죠? 다음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빅터 브룸의 기대이론 브룸의 기대이론 하면 많이 나오죠? 브룸의 기대이론은 많이 접했을 텐데 이 브룸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동기부여 이론 하면 과정이론하고 내용이론인데 그렇죠? 이거 과정이론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과정이론 중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브룸의 기대이론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이론 하면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노력, 성과,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력, 성과, 보상 그렇죠? 노력을 통해서 성과가 나오고 성과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데 노력과 성과의 관계는 뭡니까? 이거는 기대성, 기대 내가 노력한 만큼 거기에 따른 적당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기대성, 그리고 성과에 따른 보상이 수반된다는 게 수단성이에요 수단성, 수단성 그 다음에 노력에 따른 보상의 크기가 내가 원하는 정도 적정한지를 보는 게 유의성입니다 유의성 설명하고 있는 거 이 중에 1번이에요 1번 높은 수준의 노력이 높은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좋은 성과 평가는 임금 상승이나 조직적 보상으로 이어진다 해서 노력과 성과와 보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2번은 강화 이론에 대한 얘기죠 강화 이론이고 3번은 2요인 이론이죠 2요인 이론 관련된 거 그래서 2요인 이론 관련된 거 얘기하고 위성 요인하고 동기 요인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2요인 이론 네 번째는 자기 효능감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거니까 잘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 확신에서 그런 확신, 효능감이 높을수록 결국 성공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런 내용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5번 다음 중 임금 배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임금 배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내용을 보면 임금 배분 관련해서 직무급 임금 지급 방법 중에 직무급, 직무급, 영공급, 성과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보니까 종업원이 달성한 성과의 크기를 기준으로 임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제도는 성과급이죠 성과급 이거는 이건 성과급이고 성과급 그리고 직능급은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라고 했는데 이건 맞네 직무의 수행 능력, 직능급 직무의 수행 능력, 직능급이죠 수행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직능급 직능급은 영공급하고 직무급을 짬뽕 시켜 놓은 거죠 이거는 직능급은 영공급과 직무급과 직무급을 합쳐 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공급은 두 번째 맞는 얘기죠 이건 맞는 얘기고 그리고 세 번째 영공급은 해당 기업에 존재하는 직무들을 평가하여 상대적인 가치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초로 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거 이건 직무급이에요 이건 직무급 직무급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지급하는 게 직무급이고요 네 번째 성과급은 종업원의 근속연수를 이게 영공급이네 그죠? 이게 영공급입니다 종업원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화하여 지급하는 제도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직무평가의 방법 중에서 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물어봤죠 점수법 직무평가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 직무평가 방법에 네 가지가 보통 있잖아요 그죠? 그 네 가지 방법 중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수법도 있는데 우선은 비계량적 방법에는 서열법 있고 서열법 그리고 분류법 등급법 등이 있죠 분류법이라고도 하고 등급법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비계량적 방법이고 계량적 방법에 해당하는 직무평가 방법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점수법 그리고 네 번째가 요소비교법이죠 요소비교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점수법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세요 계량적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됐어요 직무평가 방법 중에서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평가자가 포괄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직무 전체를 서로 비교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이건 서열법에 대한 얘기예요 서열법 서열법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직무를 여러 평가 요소로 분류하여 각 평가 요소에 가중치, 중요도 및 일정 점수를 배분한 뒤 각 직무의 가치를 점수로 환산하여 성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게 이게 점수법이죠 계량적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 세 번째 이게 2번 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전에 직무에 대한 등급을 미리 정해놓고 각 등급을 설명하는 서수를 준비한 다음 각 직무가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게 등급별로 분류법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 여러 직무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직무들 간의 서열을 결정하고 기준 직무의 내용이 변하면 전체 직무를 다시 재평가하는 거 기준 정무를 정해가지고 거기 서열법을 섞어서 쓰는 방법이 요소 비교법이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죠 7번입니다 다음 제품 설계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 괄호 안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이 기역에 해당하는 거는 뭔지 보면 원가를 올리지 않으면서 제품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거나 그리고 또는 제품의 유용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원가를 절박하는 방법 원가는 고정된 상태에서 제품의 효율성을 올리거나 제품의 어떤 품질을 올리거나 아니면 품질은 일정한데 원가를 낮추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분석이에요 가치분석 기역에 해당하는 가치분석을 의미합니다 원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제품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제품의 유용성은 고정되어 있는데 원가를 가감시키는 그런 분석 그런 방법을 이제 가치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다양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다양성을 낮추는 제품 설계 방법 이런 건 모듈러 생산이라고 하죠 모듈러 방식이 모듈별로 만드는 거냐 컴퓨터가 그렇잖아요 우리 PC 저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용산에도 부품 사서 조립해 본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시도해 봤을 텐데 그때 막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보통 이제 컴퓨터 사면 그렇잖아요 그 안에 이제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픽 카드, 램, 그리고 CPU, 메인보드, HDD, 하디스크죠 지금은 SSD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 그걸 모듈러로 사가지고 딱 기능 붙여놓으면 바로 컴퓨터 한 대가 조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로판을 직접 만들거나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듈별로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하면 다양한 성능의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죠 게이밍 컴퓨터를 만들 수 있고 사무형 컴퓨터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제품의 다양성도 높이면서 동시에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다양성을 낮추는 제품 설계 방식은 모듈러죠 패키지 형태로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구성품은 개수는 줄여주고 그 구성품을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장성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게 모듈러 방식이라는 거 그리고 제품의 성능 숙성이 제조 및 사용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조하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의 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렇게 작용이 하더라도 제품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는 그런 방식을 로버스트 설계라고 합니다 로버스트 설계 로버처럼 단단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버스트 설계 옛날에 이거 생각하면 저는 옛날에 탱크주의 대우전자가 탱크주의를 많이 강조했어요 탱크주의는 떨어져도 안 깨진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거는 제품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노이즈를 노이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품이 양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계 방식을 의미하는 거니까 로버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을은 마케팅 그 다음에 생산 엔지니어링 등 신제품 관련해서 모든 부서 그러니까 제조 활동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모든 부서들 그런 부서들의 부서와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공급자까지 참여시켜서 제품을 설계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부서만이 아니라 소비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 영업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부품을 구매하는 부매 부서까지 모든 기업의 전반적인 고객과 관련된 부서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우수한 제품을 설계하도록 그 제품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동시공학이라고요 동시공학 그래서 이 내용이 다 맞는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8번 문제 보죠 에이클리닝의 8월 한 달 동안 세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00만원이고 임차료 30만원 급여 40만원 운송비 5만원 소모품 및 기타 비용이 10만원입니다 10월 중 8월 달 한 달 동안 에이클리닝의 단기 순익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여기서 8월 중 8월 한 달 8월 한 달 동안에 단기 순익을 물어볼 때 우리 이제 손익계산서 작성하면 어떻게 작성합니까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익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판관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을 더해주고 영업외 비용을 빼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익이 나와요 순익이 나오죠 거기서 법인세를 빼주면 단기 순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넣으면 되죠 매출액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매출액은 100만원이죠 그리고 매출원가는 언급이 없네 몰라요 0원 그리고 임차료 급여 운송비는 다 여기 판관비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임차료 30 그리고 급여 40 그리고 운송비 5만원 그럼 얼마입니까 총 75만원이죠 소모품비 기타 비용도 여기 들어가야겠네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죠 하나 빼먹었네요 10만원 그리고 이것도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다 빼주면 얼마입니까 여기 85만원이잖아요 85만원 100만원에서 85만원 빼고 영업외 수익이나 영업외 비용 등은 없으니까 여기서 법인세 등을 고유할 필요 없어서 바로 여기서 100에서 85만원 빼면 15만원이 나오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제가 만약에 문제를 냈으면 여기서 매출원가 같은 걸 내서 만약에 매출 총액을 구하라고 낸다든지 영업이익을 계산하라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자 비용 같은 걸 넣어놓으면 이자 비용은 영업외 비용에 속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혼란을 주는 거죠 제가 출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다른 시험에 출제를 하다보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는데 하여튼 문제를 이 자체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여기에서 어떻게 또 응용이 될 수 있을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겠죠 얘기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BCG의 성장 점유율 모형에서 BCG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항목 이게 이번에 우리 기출문제 제가 지금 2022년도 거 국무원 경영학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 사실 이게 9급하고 7급 거를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서 보시면 비슷한 문제들 같은 파트에 동일한 주제로 출제된 문제들이 많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보십시오 다음 BCG 매트릭스도 9급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성장 점유율 모형에서 BCG 매트릭스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 내용은 다 맞죠 BCG 매트릭스 하다보면 여기가 시장 점유율 상대적 시장 점유율 여기가 시장 성장률이죠 시장 성장률 그래서 시장 성장률을 이렇게 가면 높은 거고 여기로 가면 높은 거죠 이렇게 시장 점유율 그래서 여기가 문제화 단계 퀘스턴 단계죠 퀘스턴 단계에서 그 다음에 스타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캐시카우 그 다음에 여기가 도구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화 단계에서 만약에 돈이 된다 싶으면 스타 단계를 거쳐서 캐시카우 그 다음에 사양산업까지 도구 단계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사업의 흐름이 여기서 이제 4번 스타는 고성 고도 성장 시장에서 시장의 선도자가 되어 현금 유출이 적고 현금 흐름의 여유가 가장 큰 사업 이런 단계는 캐시카우 단계 네 번째 지금 여기서 사슬하고 있는 거는 캐시카우 단계고요 시장의 선도자가 되어서 현금 유출이 적고 현금 흐름이 많은 단계 근데 실제로 이제 스타 단계가 되면 어땠습니까 현금 유출이 많아요 그때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한큼 현금적 여유는 적은 단계겠죠 스타 단계는 이제 한창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을 하는 단계가 스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쟁 전략에 있어서 경쟁 우위는 차별화 우위와 비용 우위로 실현될 수 있는데 다음 중 경쟁 우위와 경쟁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항목을 물어봤죠 비용으로 차별화 시키는 방법도 있고 말 그대로 제품 자체 품질 자체의 차별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타기업 경쟁사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죠? 말 그대로 제품의 차별화를 유도하는 거라 아니면 원가를 낮춰 가지고 가격에서의 차별화를 도모하거나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세 번째 질문이 다양한 제품의 기획이나 제품 품질에 대한 광고 전략 등을 통해서 비용 우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다양한 제품의 기획과 제품 품질에 대한 광고 전략은 뭐예요? 제품 자체의 차별화 전략인 거잖아요 그죠? 비용 우위 전략이 아니라 제품 자체에 대한 차별화 전략입니다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과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3번이 그리고 2번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경험효과 조직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비용 우위의 전천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원가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경험효과도 학습효과니까 원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노후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원가 우위에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도 그렇게 검토하시면 되는 거죠 11번 문제를 풀어보죠 다음 중 서비스 품질의 5가지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선 맞는 내용은 3번이죠 대응성은 고객을 돕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이고요 나머지 틀린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뢰성이라고 돼서 1번 지문을 보면 고객에 대한 배려와 개별적인 관심을 보일 준비 자세를 의미한다고 이게 공감성이에요 공감성 공감성에 대한 얘기고요 서비스 품질 중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내용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신뢰성 고객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건 공감성이고요 그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건 신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확신성이라고 해서 나온 내용 보니까 물질적인 시설이나 설비 직원 등 외형적인 수단을 의미한다 이거는 유형성이죠 유형성 우리가 어디 고객센터 갔을 때 서비스라는 게 단순히 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직원들이 입고 있는 복장 외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만족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깨끗하고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더 갖는 거 이런 게 유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답이 3번이 되겠죠 3번 12번 보죠 다음 내용은 어떤 기업 전략의 사례를 설명한 것이다 아래 사례에 가장 오른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보니까 N사는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제품 디자인과 판매와 같이 가치사슬의 처음과 끝부분만 자신이 담당하고 나머지 생산 부분은 전세계의 하천기업에 맡기고 있다 전세계의 하천기업에 맡기고 있다고 하네요 하체형 기업들 간에 서로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 경쟁을 유도하여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한다 하천기업 중에서 좋은 품질과 낮은 단가를 부르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와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은 전략적 아웃소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주를 주는 거죠 외주 그죠? 이 전략적 제휴하고는 다르죠? 제휴는 서로 합작 투자하는 개념이고 아웃소싱 개념은 서로 하나의 회사로 합작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그냥 그 어떤 주문에 대한 부분만 외부에 외주를 준다는 표현은 바로 이제 어떤 특정한 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주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제품을 실형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외주라고 하잖아요 아웃소싱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 및 재고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항목으로 봤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것만 보면 이게 이제 4번이지 잘못됐어요 일반적으로 고정 주문량 모형은 고정 주문 모형 전기 주문 모형 보다 더 많은 안전 재고를 요구한다 그랬는데 더 적은 안전 재고를 요구하는 거죠 이게 고정 주문량이 Q 모형이죠 Q 모형 그 다음에 고정 전기 주문 모형이 P 모형입니다 P 그래서 이건 주문량이 일정한 거고 이거는 일정한 기간별로 주문을 하는 건데 고정 주문량은 그죠? 그 일정 주문량이 될 때까지 매일같이 확인을 해요 창고에 가서 창고에 물건이 얼만큼 있느냐 그러니까 재고가 일정 양만큼 줄어들면 그때 이제 한 번에 왕창 그 정도의 양을 주문하니까 매일같이 창고의 주문량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창고에 있는 재고량을 그러니까 안전 재고를 많이 확보하지 않아도 되지 전기 주문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까지는 창고에 안 가봐 그냥 일정 기간이 되면 주기적으로 주문만 할 뿐이야 그러니까 안전 재고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확보해 놓지 않으면 어떤 달에 성수기 때 창고에 있던 재고가 다 소진돼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창고 관리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성수기 때 물건이 왕창 주문이 들어와 버리면 창고에 재고가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창고 재고가 바닥이 나는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재고를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조정 주문량이 전기 주문 모형 보다는 안전 재고를 더 적게 확보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14번입니다 다음 중 투자한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이제 이번에 구급시험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투자한 평가 방법, 회계적 이익률법, 회수기간법, 내부수익률법 뭐 현순형가법, 이건 MPV법이라고, 이건 IRR법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또 고려하지 않습니까? 수익성지수법도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죠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거는 2번 그래서 회수기간법에서는 원금 회수기간이 목표회수기간보다 긴 투자한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회수되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죠? 원금을 체제한 빨리 회수할 수 있는 투자한이 좋은 투자한인 거예요 그죠? 긴 투자한은 잘못된 거죠 내가 투자한 원금을 빨리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간이 빠를수록 더 좋은 투자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15번 다음 중 공급사슬관리의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공급사슬하면 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 SCM이 생각날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채찍 효과 아닙니까? 채찍 효과를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거 틀렸는데 공급사슬의 주체들 간 상호작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어느 한 주체의 의사결정이 나머지 다른 주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더 영향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공급사슬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정보를 교환하는 양이 더 많아지니까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니까 채찍 효과를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보시죠 자 다음 내용은 제품 믹스 및 제품 계열 관리와 관련된 것이다 보기에 해당하는 개념 중 가장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은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보면 자 특정 판매자가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품 계열과 품목을 합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게 이제 모든 품목과 계열, 제품 계열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제품 믹스입니다 그 회사에서 다루는 모든 제품군을 제품 믹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것 동일 유형의 유통 경로를 통해 동일한 고객 집단에게 판매되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들의 집단이다 라고 한 거 요게 이제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 같은 그룹으로 묶이는 제품들을 제품 계열이라고 하죠 제품 계열 제품 계열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디귿에 해당하는 걸 보면 뭐냐면 하나의 제품 계열 내에서 그죠? 브랜드별로 묶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품 계열 내에서 크기, 가격, 외형 또는 다른 속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독특한 단위다 라고 하는 게 품목이지 품목 그래서 제품 맥스, 제품 계열, 제품 품목으로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게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17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다음 중 인사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각각 하나씩 보시죠 영공오류는 피평가자가 가지고 있는 영공적 석성인 연령 또는 학력 아니면은 그 직장에서의 근성연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평가할 때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영공급이라고 우리 이제 급여체계에서도 보면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얼마나 일을 했느냐 나이가 어떠냐 그리고 대조리냐 고조리냐에 따라서 영공급이 바뀌는 것처럼 영공오류라는 게 그런 항목들에 의해서 오류를 일으키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이제 영공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오래 존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력이 어떠냐 아니면 나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잘못된 평가를 하는 그런 오류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후각효과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쭉 기술을 해놨는데 지금 이 내용이 이제 틀린 거죠 후각효과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가치관이나 행동패턴 그리고 태도 면에서 유사한 정도에 따라 평가결과가 평가결과에 영향을 받는 경우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유사효과라고 합니다 유사오류 유사효과 그래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평가자가 피평가자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이제는 유사효과라고 하는 거고 후각효과는 이제 피평가자의 어떤 한 가지 특징만 보고 이 피평가자의 전반적인 것들을 그냥 아울러 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이제 후각효과라고 하지요 그래서 보통 뭐 피평가자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러면은 좋은 대학 나온 그 이유 하나 그 특징 하나 특성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대단히 업무를 잘하겠구나 라고 지레짐작하는 그런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비 오류는 평가자가 여러 명을 평가할 때 우수한 피평가자의 다음에 평가를 받으면 그 평가 피평가자는 당연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요 반대인 경우는 높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그런 오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은 기업에서 면접을 받을 때 만약에 이제 저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처음 이제는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 네 명을 하나의 그룹에서 면접을 봤었는데 그 네 명 중에 한 친구가 대단히 똑똑한 친구 하나 있었어요 분이 있었어 그래서 그 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못해 보이는 거야 뭐 다른 사람도 보면 뭐 어학도 되게 뛰어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성적도 좋고 뭐 영어 성적도 되게 좋게 나왔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활동도 많이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뭐 외국 유학을 갔다 오고 거기에 또 무슨 외국에 되게 유명한 명문대를 또 나왔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가 다 그냥 대단히 낮게 평가되는 그런 오류가 대비 오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존적 편견은 자신의 자기존중감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면 자기존중감을 높이고 유지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좀 풀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자존적 편견이라는 게 그 자신 어떤 원인이 발생했을 때 문제에 대한 원인이 생겼을 때 그걸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매부 원인으로 돌리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어 이거 다 이런 문제 때문이야 내가 뭐 실적이 안 나온 것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 라기보다 주변에서 나를 안 도와주고 회사에서 지원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 이런 걸 자존적 편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을 정당화 시키는 거죠 그죠 자 18번 다음 중 수요 예측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 수요 예측 기법은 계량적 방법하고 비계량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비계량적 방법이 주관적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계량적을 평가하는 방법이 객관적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비계량적 방법이 수요 예측을 할 때 좀 장기간에 예측을 할 때는 비계량적 방법으로 써 그러니까 뭔가 수치화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이 단기나 중기적인 수요 예측에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뭐 10년 후에 수요가 어떻게 될 때 이런 거 예측할 때는 계량적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왜냐면 계량적 정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시계열 분석이나 아니면 회기분석이라고 해서 인과관계를 분석을 해서 아니면 뭐 이 선형함수 그죠? 이 산포도가 어떻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관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 데이터를 기초로 앞으로 근시일 내에 있을 일들을 예측하는 거 꼭 주식의 차트를 보고 대충 과거의 어느 실적 가까운 근시일 내에 있는 과거 실적을 기초로 해가지고 바로 가까운 근기일 내에 있는 미래의 어떤 실적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계량적 정보인 뭐 어떤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회기분석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뭐 10년, 20년, 100년 후에 거를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때 이제 주관성이 반영될 수 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 그래서 보통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또는 근시일 내에 있을 만한 그죠? 단기나 중기의 어떤 수요를 예측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고 장기적인 수요 예측을 할 때는 비계량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신다면 지금 여기 이제 1번 주관적 모형의 델파이 기법 이거는 이제 비계량적 방법이죠 말 그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어떤 원하는 값을 그러니까 수요를 예측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 1번인데 1번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2번 일반적으로 예측기간은 주관적 모형에서는 인과형 모형 그리고 시계열 모형을 이동함에 따라 점점 짧아진다 그러니까 주관적 모형에서 인과형이나 시계열 모형처럼 객관적 모형으로 변해갈 때 이 예측에 대한 기간은 이 주관적 모형일 땐 길었지만 그죠 인과형이나 시계열 인과형이 그거예요 그 뭐야 회기분석이죠 회기분석 회기분석이나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했을 때는 예측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주관적 모형의 역사적 유출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수요를 예측한다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통해 관계를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거는 회기분석이에요 회기분석 인과형 모형이죠 이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3번 주관적 모형의 상호 영향분석 기법은 미래 사건이 이전 사건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미래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한다 그렇죠 과거 사건을 기초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니까 3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19번 다음 중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변혁적 리더십 하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거래적 리더십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거래적 리더십하고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십은 그 직원들 그렇죠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어떤 사고의 틀을 변화를 줘서 그렇죠 궁극적으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래적 리더십은 말 그대로 그냥 이 구성원들에게 보상을 통해서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드는 그런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마저 구성원과 리더와의 거래를 통해서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건 거래적 리더십 구성원의 생각의 틀을 변화를 줘 가지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드는 건 변혁적 리더십 사고의 틀을 바꿔주는 게 변혁적 리더십이 되는 거죠 돈 관계로 묶이는 건 거래적 리더십일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번 내용이 틀렸어요 부하들에게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거 결국 돈으로 해결하는 거 이건 뭐야 거래적 리더십을 위하는 거죠 보상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행동에 변화를 주는 그런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이 됩니다 자 20번 다음 중 다각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다각화는 관련 다각화 비다 관련 다각화가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기술을 해놨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한번 1번 지문 보시면 수직적 통합에서 후방 통합은 판매 및 마케팅 경로를 통하여 안정적인 유통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수직적 통합에서 판매 및 마케팅 경로로 통합하는 건 뭐야 이게 후방 통합이 아니라 그죠? 유통 단계에서 소비자 쪽으로 흘러가는 건 전방 통합이잖아요 그죠? 거꾸로 공급처 쪽으로 공급처 쪽으로 이제는 그런 건 비관련 다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관련 다각화가 아니라 비관련이죠 비관련 다각화 그리고 세 번째 비관련 다각화는 특정 기업이 현재 사업 범위와 서로 관련성이 있는 큰 사업에 진출하는 걸 말하는 건 이건 이제는 관련 다각화죠 비관련이 아니라 살짝 살짝 틀어놨네요 그죠? 네 번째 수직적 통합에서 통합된 기업 중 어느 한 기업이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경우 전체 기업으로 비효율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맞네 이거는 그죠? 당연히 다른 기업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네 번째가 맞는 얘기입니다 자 21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의 장기 채무 지급 능력인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틀렸는데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조금 전에 설명을 안 했군요 이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부채 비율은 자기부채 가지고 이제 보면 돼요 자기부채 자기부채 그럼 이제 뭐야 자기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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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은 타인 자본 정도를 나타내며 타인 자본을 총 자산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타인 자본이 부채잖아요 여기 부채 부채 자기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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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타인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틀린 표현이니까 자기자본으로 나누는거죠 이것도 9급 경영학기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똑같은 건 아닌데 부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당자비율 유동비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답은 1번이죠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가수익비율 PE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PER값은 어떻게 도출되냐면 PER은 이거 외우잖아요 그죠 저도 이거 외웠어요 P 쓰고 ER 쓰면서 이걸 여기다 슬러시 딱 긋는 거야 P가 주가 주가 ER이 이거 잘 보면 EPS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모양 생긴 걸 약간 변형을 주는 거지 ER을 EPS 그럼 이게 뭐냐면 P는 주가고 EPS는 주당순이익이거든요 주당순이익으로 주가를 나눠주면 PER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주당순이익으로 EPS가 E가 Earning P가 Per S가 Stuck이야 그러니까 주당순이익 말 그대로 Earning이 순이익이고 P가 Per 뭔모 당이냐니까 그다음에 S가 Stuck 주식이니까 그래서 주당순이익을 주가로 나눠 쓸 때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PER값이 높게 나오겠죠 분자값이 높으면 PER값이 높게 나올 거 아닙니까 PER값이 높으려면 분자 주가가 높게 형성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PER이 높다는 거는 그 기업의 주당순이익에 비해서 한 주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보다 주가가 너무 높게 형성돼 있는 거야 그 기업의 주식을 투자했을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내 투자자 입장에서 순이익은 작은데 주당순이익은 작은데 주가가 너무 높으면 PER값이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당순이익의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높게 형성돼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기업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의 크기는 나한테 작은데 주가가 엄청 높게 형성돼 있으면 내가 그 주식을 비싸게 사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 2, 3번은 다 얘기해 준 거죠 보시면 1번은 이걸 EPS를 P로 나눈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상대적 평가가치를 한다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가를 의미하면 이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기순이익이 증가하면 PER는 작아진다 단기순이익이 커지면 주당순이익이 커져요 분모가 커지잖아 분모가 커지면 당연히 PER값은 작아지겠지 분자, 분자는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분모가 커지면 당연히 PER값은 작아지죠 그리고 네 번째 PER이 높을수록 투자 원금을 더욱 빨리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투자 수익률이 높다 이게 아니지 PER값이 커진다는 거는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은 거야 그럼 내가 주식을 비싸게 사야 해서 사는 거잖아요 비싸게 산 만큼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도울에 걸리겠죠 도울에 걸린다고 수익성도 나빠지는 거야 내가 원래 그 삼성사 주식 한 줄을 만 원에 살 수 있는 거를 백만 원에 사야 된다 그러면 백만 원에 돈을 벌 때까지는 계속 배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 원금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수익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23번입니다 다음 중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으로 오른 것 이것도 구급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그 중에 비체계적 위험은 기업 특유의 위험으로써 포트폴리오 전략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그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줄일 수 없는 위험을 줄일 수 없는 위험을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하는 건 그 회사한테만 발생하는 기업 특유의 위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기업의 노사분규나 소송 발생 등과 같은 요인에서 발생하는 위험 이런 것들이 그 기업 특유의 위험이잖아 노사분규 하거나 소송이 발생한 회사에 투자 안 하면 되죠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회피가 가능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 자 24번 보겠습니다 서비스업은 제품 생산 및 제조업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 중 서비스 운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항목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도 서비스는 무형적인 특성이 있어서 구매 전에 관찰 및 시험이 어렵다 그렇죠 무형성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됨으로 저장될 수 없어요 동시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생산된과 동시에 바로 소비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서비스는 시간 소멸적인 특성이 있어서 서비스 능력을 저장할 수 없다 그리고 소멸성 때문에 그런 거죠 생산된과 동시에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네 번째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 고객이 참여하기 때문에 고객마다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니죠 서비스는 고객마다 그 만족감이 달라요 이질성 때문에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동일한 종업원이 고객한테 여러 고객한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도 고객이 느끼는 만족감은 다 다르다고요 이질성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죠 25번 다음은 시장 세분화의 기준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아래의 사례에서 가장 옳은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네 제품의 편익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여 어떤 편익을 얻고자 한다가 제품 편익이고 브랜드 충성도는 어떤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선호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하고 태도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조사하여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다 라고 있는데 제품의 편익과 브랜드의 충성도와 그리고 고객이 제품에 대한 태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은 이 제품 편익이나 브랜드 충성도 태도는 누구하고 관련된 거야 그 고객의 행동과 관련된 거잖아 행동 그죠? 그죠? 그래서 행동적 요소에 대한 세분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죠 3번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문제를 같이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